와 믿고 듣는 가창력, 사연 선택 매력도 마마무 꾸미롭고 솔직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 서시면 되고요 아 오늘 너무 멋있어요 와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솔라씨, 문별씨, 혜인, 하사씨 정말 아니 대세 그룹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고 정말 저희는 예전부터 그래도 2년이 또 있었습니다 많이 뵙었고 인사드리고 했었죠 아니 되게 조금 봤는데 엄청 과장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오늘도 매력 폭발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늘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드 네? 저희 마마무가 초대돼서 너무너무 영감스러운 날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마마무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안심은요 그냥 Forever 영원할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네 오늘 진짜 무대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영감입니다 네 영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